여러분 자 터레슬 형의 돌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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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타고 가는 사람 말했지? 터레슬 형의 출발! 오케이 서버 인 재밌겠다 서버 인 망망님 아크틱 한 번 봐봐요 미쳤음 보자 알티 저기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다zus 야 나 앞으로 일바로 도착한 것 같아 야 나 재캠어 사러 갈 수 있을 거 같아 가자 가자 들어가자 피회니 벌써 도착할 필요가 아무데? 뭔나 빠르네 말 타고 말 타고 왔어 이제 저희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설산 설산 어? 뭐야? 아 완전 모르구나 저는 트라인야드입니다 집도 완전 좋은데? 집도 완전 좋은? 저 일단 스크랩 170개 오옹 진짜 몇 개? 혹시... 북극양옥이지 거의 다 없는데 딱... 누나 건차 이것 좀 나오죠 F24 아니면 F24 지금? 224나? 도착해요 오케이 거의 다 하시는 팀 나오시면 돼요 초대 애들이 네 나 친한 건 쯔쳐 나오는데요? 아 이거 실장 너무 좋은데? 잠시만 잠시만 어 이게 안 맞죠? 행돌림 안맞아가 아니라 못맞춘거에요? 안맞아요. 행돌림 갔는데 제대로 지루한것도 지루한건데 거기는 보통 이제 진짜 막 20명 장식댕이 이렇게 되거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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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한테 그런거 아닙니다! 낚시 컨트롤 해줄 사람 없나? 나컨? 내가 해야되나? 낚시 좀 별론데? 미안 미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난 아님 일단 나도 아님 내가 할게라는 말을 어떻게 단한 사람도 안하냐? 낚시 할쪄 모름 형도 아니잖아 미친 놈아 n 아 참 너 맞다 들어 왔었어 아 농담 농담 78 78 오! 계좋아! 몇명? 몇명? 4명? 3명? 그래서 살짝 뺴겠다 어 바로 위에서요 1명 리볼버에요 1명 리볼버 치킨콘 앞에 한 명 다운 한 명 다운 리볼버 다운 나이스 중앙 건물 중앙 건물 확인 빠진다 110 방향 110 잡았고 잡았어? 잡았어? 너도 한 명 빠지고 있으면 110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쭉 빠지고 있어요 에어카만 하나 좋아 봤어요 나 쏘게 왼쪽에 하나 더 왼쪽에 왼쪽에 뒤로 왼쪽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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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들어간다 집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저거야 우리가 진짜 저거야 지금 맘아 봤자 맘아 봤자 여덟명이야 도면 하나 지어보실래요? 도면 하나만 찍어봐 도면 찍었어 도면 찍었어 도면 찍었어 도면 찍었어 정신 나을 것 같아요 정신 나을 것 같아요 도면하네 도면하네 잠깐만 야 개 졌다 봐라 아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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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어줘요 여기 나무나무나무 도면 버렸어 너넨 다음주에 해라 주변에 넘어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넘어 부스팅 좀 해주실분 부스팅 가든 부스팅 가든 비켜봐 비켜봐 문 닫혀있어 야 이거는 진짜 보고도 그냥 도망가겠다 이거 일단 다시 다시 RT 컨트롤 하죠 나는 저 인원이 우리팀이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나도 나도 이 인원이 우리팀이라서 진짜 다행이라 느끼고 있어 나 진짜 저 인원이 우리집앞에서 쩔어오고있으면 나 진짜 바로 껐어 나 진짜 내가 아크팀 카운터가는데 이 인원이 우리집앞에 있었으면 나 지금 이사했어 그냥 아니 이게 어떻게 팀이야 지바 부족이지 갈갈치있어라 진짜 원신들 같은 진짜 원신들 하나 헤드몬몬이 안죽었나? 몇명이에요? 오 일단 헤드몬몬 하나 잡았습니다 나 키도 없어 나 키도 없어 어 발 앞에 붙었다 다운 기절 죽었어요 똘봉님? 아아 일단 여기 언덕을 밀렸네 나 홀딩할게요 저 언덕에 뛰어다니는 사람 주러가요 말아요? 아 죽었음? 응 죽음 죽음 아 여기 언덕을 밀렸네 사람 개많은 터대 저 몇명이에요 몇명? 저 게임이 멈췄음 아니 응답없음 뭔데 여기 외관 자리 트윅이다 토대 다 날려 토대 날려 토대 날려 아 나 죽었어 안녕 죽었다 루프 루프 위에 루프 위에 루프 겐잘봉 2대 때려놨어요 2대 때려놨어요 2대 때려놨어요 2대 때려놨어요 거기 들어왔구나 시장공판 있는 사람 없지 아 끝 끝 끝 나 이제 총 안 쏘 루프 다운힘 루프 다운힘 아 알쓰 루프 다운힘 야 이거 트윅 다 깨져 다 깨져 나가면 돼 아니 나 어떻게 불쌍해 일단 대놓고 광 키겠으면 이 집 아프죠 어떻게 불쌍이란건 없어 그.. 그걸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거야 그 마인드로 게임 해야돼 저건 나야 저건 나야 어 어 저기에 우리 건차트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 어 지금 건차 가져갈까? 어 지금 건차 가져올까? 건차 가져올까? 가지고 실패하고 망망님 저 언덕이 있는데 왜 화냈어 저기 애니 애니 아 오케이 보이진않는 아까 걔네들이 25방향에 쩝쩝쩝 25 25 2 2 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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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25면 나 다운 아니네 거기 가져야됨 지금 옥상 올라오는거 조심 와줘야될 것 같구나 와줘야돼 엄마 나 갈갈이 갈 수 있어 한 명 세야돼 이거 반동 못 잡겠지 아 오케이 쟤네 3명인데? 쟤네 3명이에요 3명 세야돼 맞다 어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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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시 무장 뺏으러 가보죠? 근데 저거 나무 부스팅만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 맞은 나 나무 들고 갈게 옥상 올라와주는거만 잘 체크하면 될 듯? 네 저도 망망님한테 붙을게요 하면 돼? 화가먹죠 짐 밑에 붙어있는 애들 둘 잡았어요 옥상 올라오는거 조심 캠 회수하고 한번 짚아볼게요 뛰어왔다 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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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90에 290에 왜? 요거 뭐야 샷감들고 있는 애 있어 오케이 아 나 죽었는데 보이나? 뭐야 딸이? 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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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미 우리요? 세미 우리요? 아냐아냐 세미는 안돼 바깥쪽에 한 명 있으면 저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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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아 비부총을 쓴거구나 이거 아 죽어있는거구나 뭐야 오우 뭐야 남북님이 잡았어요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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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러면 또 저 죽인건 통신 일단 총알 하고 시체에 넣어놓을게요 쓰시면 될 듯? 돌 돌 어딨어 여기 돌 잡았어 뒤에 어디 어디? 그래서 공포게임 할라 그러네 옥장 무너지겠다 이 집 너넨 다음주로 가라 아 나 못먹었다 너넨 망했어 잘하면 얘네 옥상 올라갈 수 있을 듯 옥상 열려있던데 아 이쪽으로 하면 부생 없이 올라갈 수 있어 나무 외면 배웠나요 집에 우리 뭐있지 내발만 있어도 뚫지 않나 집에 있는걸로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 당장 폭발타는 좀 가져오면 뚫을거 같은데 내부 들어온 다음에 1층 문 뚫고 가면 될거 같거든요 저 이거 집에와서 화염병 하나 찍어봐봐 오 오케오케 얘네 3층이 나무문이라서 나무문 먼저 뚫어보고 내려가면 좋을 듯 아 안재우네 어 저 저 저 일단 빠질게요 저 저 이거 못있음 피한번 채워보실 아 피웨이래 저 부스팅한번 가능 부스팅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어 어이씨 나만 이제 좀 킬까요? 어 좀 해도 될텐데 조심하세요 폭길여서 봤는데 똘봉님 한번 내려가보실? 잠이 말려 1층 링까지 가라고? 어디가라고 거기서 내려가시면 돼요 네 챙겼어요 챙겼어요 문 닫혀있어 문 닫혀있어 철문 어 저도 저도 가나요 아 오케이 이거 입구 한번 째 조심 포컬탈 서브 가폭 먼저 던질게요 다들 조심 조심 어 잠깐 부스팅든요 아 3층에 있고 있구나 1층에 있고 있는데 1분님 얘네 뭐 대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치고 벽에 딱 붙어봐요 벽에 딱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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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저가 우리팀이에요 저가 우리팀이에요 아 내가 쐈는데 저 광채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문 뚫어버린다고 이러면 리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문을 지금 한 개밖에 못 들어 네 근데 얘네 어차피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아? 어 철거할 수밖에 없음 이거 그럼 좀만 기다려볼게 그냥 얘네 내부에도 지금 벽 쳤음 이 친구들의 꿈과 하이 가우 아내 자 으아아 찌끄러워 땡기 브로우 땡기 브로우 땡기 브로우 땡기 브로우 땡기 브로우 너희가 키에 왔어요 페블린 쯔 키에 왔어요 음질 장난하지 마 음질 장난하지 마 어 풀라버렸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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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쐬 아이고 와 왜 이렇게 안 죽어 안해 아니야 아 화염병을 나한테 화염병 던져버려 미안합니다 너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있나 딥댥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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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댥 다 던져서 저거 벽 그냥 부셔볼까 건차 뒷면을 까자 어 그냥 여기와 여기와 저 일단 10호 던질게요 님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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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대요 님들 조신대요 님들 조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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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7 건차 일단 잠겨있어 걍 지금 건차 엄청 광클하고 있을듯 이거 좀 까둘게요 건차피 피 좀 까둘게요 물이 나 왔어 잠깐만 이거 광클 빠른 차라 얘네 문 닫았어 이거 다시 올라가야 돼 올라갈게요 15초 총 쏠 준비 철거할게요 철거 여기 철거한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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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면 돼 철거하면 돼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템 먹어주면 돼요 아니 저 저 말씀했음 여기 템 뭐야 미쳤어 나도 먹을래 나도 이 집 밀어버려가지고 파밍 범위 더 넓어졌음 감사 오우 좀 썼던걸로 죽였다는데 어 버터타고 온다 얘네 남봉님 저한테 와보실? 네 위치 확인 아니죠 운전자 잡은? 남은 애 머리 안대도 그 막말 거기에 광산쪽에 애들 계속 있었으면 좋지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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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저거 한번 헤엄쳐서 루팅하러 가보실? 일단 보트 근처에는 확실히 능마 하나 있고 거기 근처에 알틱 하나 잡아놨었는데 네 먹었어 일단 아크틱 하나 먹었고 쌤이 집에서 나오는거 하나 잡았음 그니까 어 뭐야 둘 잡았어 왼쪽으로 갈게요 왕왕님 저 댕규님 저 루팅 가능? 이거 무장 갈아입으시면 돼요 왼쪽에 오우 회원가 사람 개 많다 오우 진우님 여기 대광로집 뒤에 톰스 하나 잡아놨거든요 루팅 가능? 네 제가 먹어봄 루프 더 잡았어요 얘네 이제 침낭쿨일 듯 두명은 근데 이거 집 저거 마렵다 저기 대광로 뚫어버리고 싶더라 아 잠깐만 컷은 집 저게 빼고 까야되는거 아니야? 백윤님 마이크 꺼져있는거에요? 브리핑 안 눌리는데 하나는 아 눕혔을거 같은데 둘이예요 아크틱 하나 눕모 하나 하나는 잡았고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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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P4였다 4 일단 하나 잡았고 아닌가? 아 제가 하나 올라요 이거 푸셔요 푸셔요 푸시사운드 푸시사운드 자 이거 제시 제가 먹어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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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핀 차이지 저 다운 아 올라갈 길이 없는데 백업이 좀 되어야될거 같은데 이거 빨리 아크 지금 한 3명정도 예를 들어 나도 내 인벤에 광물 많긴함 제캐머 하나랑 제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볼게요 저 가고있긴 하거든요 저 이렇게 들고 가죠 아크 도장이 필요 음 오프라인 레이드도 안 나빠 오프라인 레이드가 오프라인 레이드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진 않잖아 YGHWYX 도장 필드에 돌아도 광캐로 다니는 사람 도장 도장 광캐매들을 잡아야 될 듯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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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 מת 도장 세범 해야겠다 도장 지레 지레 박아야 dinheiro 지레는 박을 하고 있는거임 바로 지금 선물하나 박아주고 농부 지금 집 Shaun 위안중 딱 어디가 밟기 쉽냐 이런데 지뢰 언제 터지지요? 집에 계신거 같은데 지금? 저희 음식도 키우고 있나요? 음식이요? 네 갬자 없나요? 어때요? 갬자가 뭔데요? 지금 그럼 심어놓은 상태인가요? 벨이랑 천조금이랑 네 그게 다 광차만들벨이 심어놨습니다 어? 광차 나오나 그러면? 그 일단은 저기 뭐야 아까 방금 망망님이 찾으신 감자는 다 저기 말줬거든요 오 쉣 사람도 모르는걸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뭐 어떻게 해 줘야지 피디님 철은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철조각 철조각 심어놀 crit 오 쉣 뒤로 터졌는데 망망님 이런섬을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망망님 약간 이런섬을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풍찬을 그사이에 한 개 올렸네 아 지금 풍찬은 생겼어요 네 내부를 이제 대강로 retired 전투는 여기 딱 지으면 되겠다 여기 지어지나 모르겠네 근데 지어질거 같긴 한데 앞만 봐도 그냥 1 2층만 뚫으면 될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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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가능할듯? 아 얘 밖에있다 뭐야 얘 여기 지어지나? 나와봐 이거 그냥 죽일께요 얍 다들 침대 받으세요 침대 오 진호님 땡큐 침대 받고 터렛도 먹어야 됨 한 명 침단쿨 침단쿨 돌려놨음 침단쿨 이거 태어나는거 바로잡으면 한 명 침단쿨 이거 떼야돼 다들 밖에나오서 터렛 권하면 되세요 어 땡큐님 준비됐네 일단 앞에 나무의 벽부터 깔께요 여기 쟤 쏘는곳 여기 총좀 쏴주세요 일반총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잠깐만요 땡큐님 장전하시고 기다려 아래칭에 버려놨어요 네 저거 해야되가지고 지금 일단 터렛 꺼져있고 연결되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될듯? 터렛 깨고 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네 샷 터렛 치시면 말해줘요 이거 여기 한번 까보죠 땡큐님 저거 따로 쏘시면 돼 좀만 더 올려 쏘세요 땡큐님 사다리들이 이거 진호님 따라 한 명 더 올라가면 좋을듯? 땡큐님 아이고 잠시만요? 창문만 달고 내가 따라가서 올라갈게 아니면 밖에 나온거같은거 아니야? 땡큐님 땡큐님 컴컴컴컴 터렛 지금 안 켜져있다 올라가도 줄게 적을 수 있을거같은데 내려가도 되나? 안찡큐님 쎅까? 근데 거기 지금 업무해줄사람 없어 누나 브리쳐 좀 해줘 이거 한 명 사다를게 한 명만 내가 이거 하고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어 하나 올라와주세요 하나 더 잡았어 오 야야야 여기 폭발탄 쏴줘 폭발탄 쏴줘 폭발탄 쏴줘 기다려 기다려 이거 1층 여기 더블도어 보이세요? 댕큐님 요 정면에? 여기 포 한번 쏴보실? 나의거에요 와이드겜 와이드겜 나요 짠우님 쟤네 위로 옮기고 있던거 같애 일단 1층 한번 까볼게 진이 괜찮 진이팔어 어 Todo 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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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야 다야 이름표는 안떴어 잡았어 쟤네 올라와서 사야될 수 있어요 올라와서 나 누웠음 나 누웠음 나 써있게 내 손을 안써야되 잡았어 잡았어 이거 일단 건차 나왔음 여기 있는 거? 누가 먹었어? 난 안해 난 안해 이거 위치 한번 까봐야겠다 저 집단에.. 뭐 집단에 죽였어요? 아니 나 이거.. AK가 없는데? 저도 AK 없.. 상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내 배불밖에 활쟁이 있어요 내 배불로 저.. 내놓은지.. 이거 잠깐.. 위에 이너픽 좀 봐주세요 저 이거 시즌에 안 먹고 그냥 갑니다 템 옮기는 거 찾았어 얘 그냥 옮기는 거 이거 그냥 루틱하면 될 때? 아니 왜 이렇게 껴 여기 한번 집에 가시죠 네 한번 가죠 집에 파킹 런 하죠 여.. 여긴가? S20이 아니고 S21이구나 진짜 근데.. 행돌님 캐릭터도.. 오 온라인이다 온라인 온라인 대강로 돌아가는 중 여기.. 가보자 가보자 자아.. 이걸 일단.. 가아지 하나 까고 내려가죠 쏘세요 쏘세요 포함발 쏘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10포 던짐 포악기쌤 포장전 포장전 얘네 어디 파밍 나간걸 써도 등강 내려가세요 네.. 제가 먼저 날께요 와.. 와우..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셀 괜찮냐고 아아.. 뜨거워.. 반대 가자 반대 가자 이거 반대 가자.. 에이.. 나와 비켜 아끼.. 로드가 있는거 맞아 이거? 진짜 원코인인데 이거 탈출로가 없는데 괜찮 이거.. 레이드 성공하면 미닝콥들 옮기면 됩니다 다들 내려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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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무장 중무장 나부터 할게 나 어차피 오카 오카 여기 사이드 사이드 쪽으로 내려가세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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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해치틀 사각 해치틀로 비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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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내려가 쭉쭉쭉 서달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어픈 코어 여기다 여기 뭐야 일찍까지 다 내려올수 어픈 코어 여기여기 이거 엽니다 잠깐만 여기서 써야돼 여기서 써야될거 같아요 쏩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 피겨야 피겨 봐 나이스 피 채우세요 피 채우세요 다른사람이 다른사람이 부리쳐 이거 양쪽 양쪽 다포 세 발씩 쏴보죠 지우님 중앙 중앙으로 쏴면 돼요 가라지 중앙 중앙으로 막을게요 제가 폭발장으로 이거 장점 근데 얘네 템 아직 안 옮긴거 같애 일리층이 메인인거 같애 일리층 메인인거 같애 일리층 메인인거 같애 일리층 메인인거 같애 이거 천장이랑 같이 맞출게요 바닥이랑 오케이 오케이 총알 갈게요 총알 갈게요 좋아 어 상대 안쪽없어 상대 안쪽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우님 뒤에다가 파인포 쏠게요 그럼 바로 탑다운 내려가죠 지우님 여기 포어 세 발 쏟은거 여기 천장 한번 까보죠 여기 오케이 글로감 뭐야 아 이거 데미지 별로 안 돼가는데? 별로 안 들어가? 어 별로 안 들어왔어 아무도 지렸네 아무도 지렸네 아무도 뚫는거 같애 16발 이상 있음 이거 반대편으로 넘어와 보실 여기 반대편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1,2층으로 뚫고 내려가면 더 쌀 듯? 오케이 어 잠시만 안 돼 문 열었는데 문 열었는데 2층까지 열었어 아 나 죽었어 샷터 있어 샷터 샷터 있어 샷터 샷터 있어 샷터 아래에 샷터 있어 두 명커 두 명커 내려가면 안 돼 나 이렇게 쓸 수 있나? 이게 길이 어디야?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뭐 있어요? 쑥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 쑥 들어가면 되잖아 내려가면 뭐 있음? 내려가면 단층에 쑥 떠있어 반계단 아래 아 이거 파이슨 잡아줘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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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굿 그거 그냥 쓱 그냥 쓱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쓱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쓱 지나가시면 돼요 저 유황 2,000개 화약 1,000개 저 실 한 줄 맛있는 거 다 먹었나 컴포 뿌려주시니? 갈갈이 해볼게요 컴포 여기 잠깐만 다들 옥상으로 어떻게 갔어? 갈갈 때 뿌려드림? 그럼 이건 충분한가? 이거 스크랩 여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할 듯? 네 셀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연료 있어요? 망망님? 그거 연료 한 200개? 1층에 연료도 800개 오오 어떻게 할까? 나 일단 살았음 일단 살았음 난 사나 방향은 어디야? 2방향 2 85 어 나 죽었나 160 85 와 카드 개마나? 카운트 개많아? 어 카운트 개많아 카운트 개많아 카운트 개많아 내가 옥상에 있어 옥상에 있어 이거 님들 최대한 피킹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린 리스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한 명 한 명씩 다 잘리고 죽으면 걔네가 진입을 할 거임 찔린 소리 나면은? 그때 견제하고 확인 에헤이 에헤이 이 새끼들 이거 검차 못 먹어요 이거 땜줄 못해요 땜줄 못해요 저 진우님 침단 못 깔아요 라이드게임 저 검차 갖고 쳐야돼 암탑? 죽어버렸음 그 저기 능선에 산날벅이 뒤에 한 번만 잡으면 되거든 저기 에스21 아파두족족이 한 번만 똘벅님 이거 리킷 하시면 될 땐? 줄까? 줄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언덕에 헤드 안 돼 언덕에 헤드 안 돼 언덕에 헤드 안 돼 필 오케이 굿 이거 사실 지금 지금 템 먹고 빠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거든요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쁜 것 같은 얘네 님들 얘네 반대편에 문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뛰어내린 다음에 빠지면 딱 이쁠 것 같긴 옥상인의 템 다 루팅하고 도망가자 옥상인의 템 루팅 나 루팅해 놨어 내가 에스 2 아 모이면 나갈게 한명씩 한명씩 다들 후레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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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내려왔나요? 내려오면 후레쉬거 뛰자 나갈 때 이름표 잘 따라와요? 플래시키면 좀 위험해? 아우 나 낑겨가지고 이름표 이름표보고 따라 이름표 내 밀시채 먹은? 실많은거 먹었어 먹었어 왜 안나갔어 이거 라이트 잠깐 먹힐게 이름표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다 왔다 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고고고고 고 나이스, 탈출! 나이스, 와아 아이씨 우리 스크랩 벨기 하나 터진 거에서부터 이따구로 된 거야, 게임이? 스크랩 벨기, 스노우볼 다들 낙댐 조심, 낙댐 조심 플래시 켜셔도 됨, 이제 일단 소외롭게 집어넣어 줄 사람은 망망김에 하시면 될 거 같고 오케이 얘네 지금 인원 많이 없는 걸 수도? 도망가 내려오 오케이, 바로 내려 내려 전투 앞에 외벽 깔아줄 사람 아, 외벽 안 챙겼음 전 좀 가까이 되나? 여기 천천히 지으면 될 듯? 입구 어느 방향? 괜히 오케이 호잘비분들 나와보세요 저거 왜건 먼저 뚫고 시작하게 네 난 이것 좀 들고 있어줘 쏴다 쟤네 포대 들고 있어요 쟤네 포대 들고 있어요 네네스 혹시 나도 이것 좀 들어줄 수 있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어, 얘 못 쐈다 쟤네가 먼저 연막둘 거야 우리도 연막둘야 돼 아, 다 몰아났는데 연막이 아니구나 고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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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폭이다 고폭이다 외관 뚫을게 지금 외관 뚫는 중이다 포자비 분들 여기 제가 쏘는데 쏴주시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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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철벽 철벽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낙차 좀 있어요 살짝 위에 쏴야 돼 살짝 위로 쏴셔야 돼요 어, 낙차 생각해야 돼 고치 고치, 거기 거기 이거 지금 당장 안 지어져 거기 계속 뚫으시면 돼 거기 계속 뚫으시면 돼 아, 진짜 나만 들고 왔다 야, 미안, 미안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그거 살짝 더 위에 와이드게 위쪽에 걸친다고 생각하고 문틸 위쪽에 쏜다고 생각하고 써야 돼 문틸 위에 에임을 문틸 위에 위에, 위에 대야 돼 도 쏴놓고 쏜다 조심 네, 누군다 야, 저쪽 계속 쏘시면 돼요 문틸보다 더 위에요 문틸보다 더 위 왼쪽에 있어 지금 나이스 하나 뚫었고 오케이, 침대방 나왔어요 일단 오픈코어층이다 저기 그냥 계속 슛 나와 슛 나와 로켓 나와 일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짜증나 근데 여기 그거 안 맞았어 문 많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도뽑뽑뽑뽑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집 터린다 잠깐 잠깐 로켓스톱 로켓스톱 이거 외관 열고 진입 한번 해 봐야 할땐 내부 좀 많이 비어 있음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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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벽 부실게요 나무에 벽 저기 포함 발만 그 다음에 총알 검사주세요 먹었습니다 자 아직 안 먹었음 고고고고 털에 켜져있나 한번 체크 좀 털에 털에 꺼져있음 전선은 되있는데 털에 꺼져있음 이거 조심해야 돼 털에 부수고 가자 혹시 몰라 털에 부수고 들어가죠 고속로켓 있는 사람 여기 두개 깨주세요 왼쪽 와이드게 왼쪽 와이드게 포탑이 있어 나 좀 꺼내줘 내 익히도 잡으셨음 잡으세요 멍멍님 날 버리지마 날 날 꺼내줘 사단이 없어요 지훈님? 없음 나 꺼내줘 하마리 없어? 불타 얘네 지금 위층에서 소위 받고있음 디네 오픈코어 쪽에 와이드게 쪽으로 얘네 얘네가 지금 오픈코어 위층에서 로켓 쏘고있거든 우리 창문층을 뚫어서 그 밑으로 내려갈거임 우리 팀인지 모르겠네 어 잠깐만 이거 저거 아니야? 잡았나요? 로켓 들고있으면 조심해야 돼 팀파 한번 쏠게요 팀파 털 쏜다 잡았음 히트 났음? 나이스 나이스 지금 여기 밑에 층을 먹어야 돼 나 저기에서 보고있을게 오픈코어는 지금 열려있어서 상대 애니마이아 외벽에서 방금 헤드 잡았어 방어보 상대 애니마이아 외벽에서 방금 헤드 잡았어 방어보 뉴비 우리? 저거? 저거 아냐아냐 우리 중에 뉴비 없음 우리 죽은 사람 없음 네이키를 다 잡아 네이키를 다 잡아 히트 여기있다 히트 여기있다 살살 진입해보죠 내가 들어갈게 여기 오픈코어 나오는 곳이면 굳이 안돌아도 돼 템 다 버려놨는데? 오픈코어죠 이거면 여기 오케이 끝 끝 끝 뭐야? 여기 템 뿌린거 이제 회수만 하면 될 듯? 잡았어 잡았어 네이키를 잡았어 위층에는 이제 침낭 없음 아래층에 있을 듯? 이거 위에 오픈코어에 있는 템 다 뿌려진거 있잖아요 이거 저희 전초를 옮긴 다음에 1층도 한번 까보죠 1층에 템 더 있을거같아 뭐 할게 없네 문 까면 내려가죠 그냥 갑니다 폭발산 폭발산 한명 진입 사고문 가라지? 응 사고문 가라지 까줌 환발사 버셔 여기? 안에? 여기 오케이 호스토면 바로 한명 진입 응 오 템방 템 뿌려져있다 여기 다 뿌려져있다 템 오오오 가자 가자 오우 오 뭐 많음? 어 아니 이거 그러면 문 하나 더 까볼게요 님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양쪽으로 나오세요 네 포쏠게요 근데 총이 살아있는거 보다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아니 총이 빨라요 미안해요 됐어 오케이 잠깐 친애가 템 먹고 튀었냐 잠깐만 폭발산 저기다 템 옮겨 쓸 수도 있어 저기다 템 옮겨 쓸 수도 있어 사고문 한 번 더 아래치 단문 열리는 소리 이거 해치 열리는 소리 이 새끼 뭐야 오픈코어에 지금 사람 하나 올라갔음 원시인이긴 하 원시인 나 노 내부에서 올라갔음 내부에서 올라갔음 위아람 한 팍스 위아람 한 팍스 여기다 여기다 여 was 한 팍스? 한 팍스 koş 춤 일단 주와봐 이게 루프층에 하나 갔어요 루프 좀 봐주세요 밑에 이제 1층 일거임 어 깨겄네 깨졌다 1템 들었다 여기도 아 여기 드랍드랍 에이킹 개만음 x2 일단 거기 존나많음 x2 일단 님들 거기 침략 먼저 가줄테니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와 올라와 나 우리 팀이 갑자기 신나서 쏜 줄 알았는데 그 어떻게 안 죽었어요 피해님? 내가 안 맞았어 어 네 옆에는 폭발탄 쏴줌 그냥 싹 까버렸네 얘가 건차나 보다 아닌데? 이거 네네도 네이키드로 합류하면 돼 나 가서 때려봐 오 파이프 개많어 얘네 컴포도 많아 여기가 건차방 맞는거 같아 이벤치 옆에 포 쏠게요 한 번 옮겨야겠다 똑같은데 쏠 이거 미싱테이블에 방호복 한번 들어간다 아아..아 미안해 검사.. 화약! 이거 일단 템방에 쏘셔넣어 일단 템방에 쏘셔넣 일단 좋아 일단 좋아 안에 방호박 한 명이 들어왔다 아 그렇지 헐 리쉏 일단은 화약이랑 유황부터 다 문 열리는 소리였다 또 문 열리는 소리 옮김될 듯? 빵복 있을거에요 빵복 조심하세요 여기는 뭐 그냥 외벽 그런건데? 어 사다리 먹었다 아 씨바 나이스 이거 여기도 텐방일텐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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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마 1층으로 나가는 길일 수도? 이거 위에 내려왔다 이거 네이티드 내려와요 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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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휴휴 굿굿 아 나 죽었다 한 명 더 있나 보다 한 명 더 있나 보다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조심조심 이거 애폰 다 까면 되어야지 같은 사람이다 이거 위쪽에 치고 있는 하나 있는데? 잡았어 잡았어 됐어 아 그래서 손님 못하는구나 이거 뭔가 느낌상 언덕 밑으로 이렇게 올 것 같거든? 일단 도망간다 도망가? 아 능마 도망간다 능마 도망간다 이거 한번 옮겨 올게 누나 스캔 플레기 어 스캔 플레기 겜 많아 애들 겜 많아 아 스캔 플레기 카운터 왔어 애들 겜 많아 어? 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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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부터 빨리 빠르게 옮겨볼래 다들? 어 어 안중 안중 한 7,8명 탭 저 이거 찜포 먹을게요 찜포 M2 있다 M2 와봐 와봐 일단 어 얘네 옷이 그거 게네인데? 전시지 애들 그분인데? 어 얘네 옷이 전시지 개네들인데? 얘네.. 아직 침대 없어서 얘네 원쿨일텐데 이거? 얘네.. 얘네 한 번에 잡으면 됨 얘네 침낭 쿨이거든요? 내려봤자? 내렸어? 혹시 근데? 외벽 뒤에 있는데 저거.. 걔만 하죠? 나무 외벽 뒤에 걔만 나와 오른쪽으로 간다 한명 확킬! 한명 확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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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우리 문 다 열렸는데 저 외벽.. 돌외벽 뒤에 있어 돌외벽 뒤에 야 이거 지금 저거 한 번 푹 해볼까? 우리 보석 로켓 없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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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는 거 어디야? 어디 계시죠 지금? 저쪽에서 놓고 있어 쟤네 포잡이 있어 쟤네 포잡이 있어 쟤네도 레이드 온 거 같은데 여기? 안 죽냐? 쟤네도 레이드 하는거야? 포잡이 잡았어 포잡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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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무의 병에 한 대 맞췄어요 다른 사람들 템 뒤로 옮겨봐 포잡이 한 대 그럼 저 계속 옮길게요 저거 필이야 저 필이야 나 맞췄어 이거 네이키드 왼쪽에 핸드 리 왼쪽도 봐야 돼 왼쪽도 봐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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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선 님이랑 나나 형님이 템 계속 옮겨요 지금 옮기고 있어 얘네 전시즈 애들 맞음 전시즈 애들 맞음 아 저 sé 애들 전시즈 애들이 아 저거 넌 지금 밀고 나가야 되는게 쟤네 지금 측랑 쿨임 죽어.. 죽어 나야 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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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도리벡 타 도리벡 타 나무의 병 뒤에 하나 더 있어 나무의 병이 없어 나무의 병 뒤에 사람이 있어 여기 포가 될 수 있네 그냥 이게 아예? 나무의 벽수위? 아니.. 잡았어. 잡았어. 원신 화면 더 있었으면 거기? 이거 이거 동기야 삐븐이 여기. 다 왔어. 시체 홀리로부터 바로 가. 빽어봐줘야 돼. 침대를 홀딩해야 돼. 침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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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얘네 근데 네이킨대가 뒤지고 있어. 포진다. 포진다. 미친새끼. 포진다. 야 이거 잡아줘. 침대 홀딩해. 침대를 홀딩해. 침대에서 못 태어나게 계속 홀딩해 거기. 침대를 여기서 부활해서 시체먹고 있어. 침대 부활하는 거를 계속 죽여. 나 손 좀 대줘. 짠우님 나 여기 아래. 야 야 야 야 얘네 이거 찜포야. 얘네 우리 전초 레이더 하러 왔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그냥 여기 레이더 하러 왔다가 마주친 것 같은 걍 얘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전초 레이더 하러 왔는 거야. 얘네.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조심. 아 우리구나 미안 미안 미안. 얘네 얘네 침대 어디 있어요? 살리지마 살리지말라고? 이거 빨리 가서 시체에서 해줘야 돼. 이거 나 주어진 총. 떨어진 총은 다 먹는 중. 이거 나무가 없네 아이고. 이거 저에요. 이거 그냥 네이키드 잡은 거. 네? 저 이거 포 다 뿌려놨어요. 이거 밑에. 오케이. 찜포 몇 발 들고 왔으면 얘네? 제 몸엔 세 발. 제 몸에도 한 여섯 발 있었어. 소공지 방금 뭐임? 나요 나요. 이거 포 이득 봤는데? 이거 안에 있는 텔들 혹시 상자에 정리 좀 해줄 사람 있나? 제가 부스팅. 오케이 나이스. 일단 총은 어느 정도 다 회수된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가 스킬을 회기타고 저희 본집으로 템 좀 험겨놔야 할 듯? 진짜 개이득 봤어.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고. 밑에도 있어요. 일단 쟤네 집에서도 유황 개 달달하게 나오고. 화약하고. 이거 레오스 저기 저번 시즌에도 우리 집 올 것 같아.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무조건 올 것 같아. 우리 또 볼 듯 쟤네. 이거 자판기에 바로 이지 차이나 한 번 적어주면 눈 뒤집혀서 무조건. 진짜. 오케이. 그거 쓰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새벽에 잠 못잠다. 잠깐만요. 이빈장 바로. 망망님. 주차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나가요? 망망님. 이거 진짜 어떻게 들어가지. 못 나가는데? 못 나가요? 아니 겨우 나와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차를 희타곤 하시면 어떻게 나가요? 아직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왼쪽으로 기워줄땐. 살기 감지. 와 진짜. 망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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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잘 내렸다. 나 어떻게 내렸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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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헬기는 어디 있어? 나 헬기는 왜 안보여? 스카이벨기. 헬기. 저기 해안가 있어. 해안가. 총알 주나봤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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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st 그대하는 한 dear 클라 흑 오. Corinthians? meat- погampa 이 daha 키ca впchno 이놈이 좋아 걔 빡쳤어 우주할 건데 궁금한 사람 화금해드림 개 웃기네 애들 진짜 많다 근데 저기도 저기 가면 미적왕 죽어 우리쪽이 왜 이렇게 서야나? 저 앞에 이렇게 서야나? 아.. 아닌가? 맞는데.. 아 아크티브 파밍하는건데? 어? 우리 집 왜 헬게 소리가 나 또? 헬게 소리 나요? 아닌가? 아닐수도 아닌거같아 아 나 공부가지고 파명공유 소리 어 그런거같애 헬게는 쩔거같애 근데 AK는 우리집 쪽이었어 그 혹시 그 남봉혁 그 아까 그 발론트 프로게이머 그 사람 이름 하시라 라는 님이야? 응 맞아 맞아 그 사람 지금 발론트 프로게임 팀 그 풀모 그 중국인 팀 레이더 왔다는데? 어 진짜? 에? 어? 그 중국인 팀이 거기 프로게이머 팀 레이더 왔다는데? 어 어 카운터가 줘 카운터가 줘 카운터가 줘 카운터가 줘 거기 주변에 침략 있으신 분 먼저 상황 한번 파악해보실래요? 나 나 나 나 나 나 거기 지금 전초 짓고 있대 어 우리가 옆 카운터 가자 저거 전초 카운터 뭐 근데 없는데 여기? 뭐 없어 깔끔해 반대편일수도? 지도네임 있는 반대편? 아 아 우리집에 왔대 우리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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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우리집에 지금 전초 짓고 있대 에이 그러죠 아 근데 흑에서 우리집 쪽이었네 내가 잘못된게 아니라 아니였네 방송국이 해결표에 안 돼 네네네네 X댔스 아머드 존나 올라가고 있음 지금 전초 진짜임 진짜 레이드 왔음 이거 이거 팀원들 쉴프님도 불러야 됨 이거 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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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빨리와봐 빨리와봐 오 쉣 진짜한데? 아니 진짜 X댔스 진짜 왔음 레이드 찬데? 진짜 아니 앞면이 싹한 아머드임 야 이거 뭐야 이거 앞면이 싹한 아머드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X댔스 X댔스 제가 보이는 플래킹 베이스에 풀무와 넣어놨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쪽에다가 레이드 베이스 지었음 X댔스 전estro가 아머드야 X댔가 아머드야 X댔 나 미창 여섯시간 조성해야 됨 X댔다 이제 왔어요 전화는 나중에 레이드가 아닐 수가 없으면 오셔야돼 무조건 전초기지 아모드로 올렸대요 로켓 바로 박을게요 전초기 MLRS도 쳐도 되긴 하는데 저기에 헬기타고 빠질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레이드 왔나요 레이드 왔어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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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로켓 좀 비벼봐 나 올라왔는데 잠깐만 엠초 쏜다 엠초 쏜다 야 저거 뭐야 누나 지금 견제해야됨 나 카운터 달라고 전화할게 카운터 달라고 전화할게 카운터도 맞으세요 플립팀 카운터도 맞으세요 카운터 전수가 안오세요 미쳤으면 저거 왜이래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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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 어디있어 포대 들고 올라와봐요 포대 쏘자 같이 나 포대 들고 올게 카운터 알겠습니다 전초 사이즈 똑같음 나 내장이었어 네 포대 들고 오자 나 포대 들고 올게 지금 카운터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발로담스팀 검은색 풀무장 쏘면 안됨 검은색 풀무장 쟤네 옷 하얀색 입고 있어요 로켓 들고 계신 분 없나 로켓 들고 영레이드 하는게 좋을텐데 쟤네 집에 영레이드 박아야돼 여기 아무도 많겠다 지금 우리 집에도 포테리스 해 포테리스 포테리스 해 이미 지금 로켓 들고 개 쏘는 중 잠시만요 포대 붐상자 앞에 붐상자 앞에 바베큐에 포대 있고 로켓은 붐상자 있어 포지션 정해줘 나 안에서 수비해줄까 아님 내가 옆구리 안에서 무조건 수비해야돼 얘네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님들아 애인 살짝 많이 매서운데 지금 화 많이 난거 같은데 대가리 내밀자마자 맞았음 바로 지금 화 많이 난거 같은데 엿답이야 엿답 포대 어디있어요? 붐상자 앞에 있는 바베큐 어 잠깐만 야 이거 느낌 쎄한데? 나 엄청 살짝 보였는데 바로 한 점 안았어 일단 이거 핵쟁이 낀거 같은데 야 느낌 이상해 이거 비호가 다운로드 뒤에 진거 같은데 야 좋댔다 어 이거 느낌이 그냥 이상한정도가 아닌데 일단 진짜 좋댔어 우리 야 야 이거 뭐야 우리 털에 깨고있다 우리 털에 깬다 이쪽으로 쭉 쏘면 된다 아 우리 소위탄 없나 그 못한 소위탄 없나 와 잠깐만 야 나 벽 사이 그 와이드갭 벽 사이 있잖아 지나가다가 갑자기 총알 들어왔는데 이거 문단속해 문단속 이거 아 이거 핵쟁이 있다 무조건 있다 이거 아니 이거 이상하다니까 느낌 나 방금 맞으면서 느꼈어 이상해 어 그냥 이상한게 아니라 일단 우리 닥치고 포준나 쏘야 할 듯 야 오케이 걔도 확인 걔도 확인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뭐냐 아니 나 전초기지 저렇게 올리는거 처음봐 저도 처음봐 암머드로 몇 층이야 앞면 일단 포 맞는 소리 계속 뜰림 오 일단 창문쯤 무너졌으면 쟤네 좀 더 밑에 싸워댐 오케이 아 짜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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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있어요? 사다리 찾아서 쟤네집 옥상올라가보실? 제가요? 네 사다리 3벤치앞에 있어 3벤치앞에 그냥 풀무장하고 올라갑니다 네네 얘네 오딱못올라와 지금 난봉님 난봉님 내 로켓 더 줄게 저 이거 짜누님한테 포탈게요 실프님 이거 M2 쓰셈 밑에 뿌려놨음 실프님 야 저거 M2로다가 저거 실림 못하게 계속 갈겨줘요 저기 남봉님 남봉님 포드실? 저 포대 깨졌거든요? 저 짠우님이랑 같이 진입해볼게요 저기 오케이 아 어디로 가야돼? 아 이거 타운 타운거 쏘지마 저 세일 우리야 우리팀이야 우리팀이야 오 나이스 원샷 망망이 어디가야돼 저 뭐야 아 아 아 아씨 x 4 걔네 집어가야돼 야 시끄럼아 사고 났다 왜왜? 저거 어떡해 저거 아 아씨 뭔 상황인데 뭔 상황인? 실 저기 옥상에 잘못 박아서 터졌음 그거 와? 일단 자ogle는 전초 다 밀었음 얘네 실림 못하 반면 다 납어 나 어디로 갔어? 나이스 나이스 저거 실링하는 거 내가 소위 이렇게 한 번 박아볼게 나 소위 좀 박아봐 사다리 있어 뭐가? 나 사다리 튕겨왔어 누나 외벽 있어? 외벽 있어 외벽? 외벽 치면서 가야 돼 우리 나 외벽 5개 있어 나 내부에 소위 박아줄게 나 외벽 없는데? 옥상 나 손 좀 잡아줄 사람? 소위 박는 중 소위 박는 중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느낌 쎄하네 지금 올라갔어 조심해 소위 박혔다 아니? 소위 존나 박히는 중? 누나 외벽 치면서 푸시 좀 가줘 나 진입파 저쪽으로 가게 나 왔어 야 씨 야 우리 옥상 많이 날아갔다 지금? 야 옥상 다 날아갔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영레이드 하자 우리가 얘네 가서 이거 바깥에 있는 거 같아 바깥에 있는 거 같아 바깥에 있는 거 같아 바깥에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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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일게 해야 돼 아 털일게? 어 먹어 먹어 슬프는 옷장 껐어 누나 위에 좀 계속 봐줘 어 그러면은 제가 P&M 따라가 왼쪽에 왼쪽에 푸시 오는 거 좀 봐주세요 저 털일게 좀 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얘네 계속 땜질하는 나 땜질 전초 밖에 몇 명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전초 밖에 한 3명 나와있어 조심 나 이거 손대줄 수 있나 옥상에? 나 쟤네 땜질하는 거 내가 포 맞췄거든? 나 이거 나 옥상 못해줘? 내가 대줄 수 있어 대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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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그럼 킥 쳐주세요 뭐 그래? 오케이 킥 다 줄게 다 줄게 앞에 뿌려놨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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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 나오는 거 같은데? 한번 쟤줄게 한번 쟤줄게 야 이거 이거 전초 밀면 이기겠다 얘네 소위 계속 맞고 있어 거의 다 하고 있어 거의 다 하고 있어 루프 다운이거든 이거 얘네 소위 계속 맞고 있어 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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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계속 타줘 벽 계속 타줘 오케이 진우님 진짜 내가 빨았어 저거 헌덩이 계속 타줘 아니야 아니야 짜노님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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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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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은 더 꺼 풀면은 더 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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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사절해줘 사절해줘 올라가야 돼 올라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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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조심해요 우리꺼 우리꺼 포조심해 이거 내가 입을게 풀모 얘네 신행했어 나 이거 포 잠깐 안 쓴다 야 아무도 아무도 나와 포토지마 포토지마 루프에 포토지마 누나 나와봐 문 까줄게 루프에 포토지마 우리 루프에 포토지마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루프 먹었어 루프 먹었어 걱정마 맥스 엘스티 먹어 이거 맥스 엘스티 시체에 맥스 엘스티 있어 병렬께요 병렬께요 나도 병렴 문 열었다 누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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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앞에 갈게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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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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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간다 실링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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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키는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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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쏘지마 집에서 포쏘면 안돼 집에서 포쏘면 안돼 차라리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포쏘는 중 진입할 건 4타로 진입해야 됨 됐이ematic 두개 배400에 아모드로 올려 미친ствен capac Roosevelt 젠단 포쏘지마 까비 아 나 포니키도 잡을게요 네이키도 어서 잡을게요 밖에서 나나이 뭐 필요해요? 이거 총부터 줘야겠다 네 우리가 건초 먹었어 나이스 그러니까 뿅이 이거 쏘겠다 너 철거대다 봐볼래? 포 한 줄 밥 먹었어 철거 해볼게 망치 찾는 중이야 지금 철거 안돼 이거 침대 다 부실게 침대 다 부실게 포 사서 침대 깨줄게 그냥 그리고 옥상에서도 오던데? 그럼 조심해야돼 나 지금 엄청나는거 나야? 이거 근데 님들 이거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얘네 레이더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이거 내일도 한 번 더 온다 내가 봤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더 올 것 같은데 이 상태면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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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유비들 죽이지 말자 상황은 종료인데 근데? 아 순간 와 이 짧은 순간 침대 이거 두개 깨는 끝 침대 이거 두개 깨는 끝 야 이거 프로팀 분들이 안알를때 우리 집 밀렸으면 그냥 그러니까 밀렸을 것 같아 이거 일단 전초 끝났어요 전초 클리어 근데 이거 한 번 더 올 것 같으면 얘네 보니까 사인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아날로저에서 큰일 날 뻔한게 내가 집에 있긴 했었는데 그 전초 지는 소리가 안나서 나 몰랐었어 누구세요? 뭐지? 진짜 헬리타고 빠지고 와 AK 두 줄 빨아갈게 이거 님들 들어와서 템 다 챙기시면 될 듯? 응 나도 AK 한 줄 빨았어 여기 엠터 하나 더 있음 내부에 아 이거 이대로 우리 쟤네 중국인 팀 레이드 가고 싶은데 포우 많으면 아 근데 루포를 많이 썼어 루포를 많이 썼어 우리 이번에 포트리스에 근데 너무 많이 썼어 반 박스 쓴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포트리스 때문에 뚫었어 그거 덕분에 저희가 진입을 한 거라서 이거 또 안 막았잖아 이거 또 6시간 수성이 진짜 이것도 안 막았으면 6시간 수성이 우리가 이거 빠르게 해서 그렇지 이거 만약에 다 지워지고 우리 저번처럼 피해님이 저거 좀 남겨놓자 저거 때리지 말아봐 견제하지마 견제하지마 우리 수성해야 돼 수성해야 돼 이랬으면 우리 진짜 구라 안치고 짐 밀렸은 만큼 진짜 인정해 진짜 와서 이긴 것 같아요 아니 암허든데 우리보다 높게 지었어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이야 그니까 안 요시 아 글로리아래요 글로리아 걔 전 시즌도 좀 심상치 않게 쏘긴 하던데 여기 있네 글로리아 걔 전 시즌에 저희 뭔가 이제 방프라님 ESP 같은 애 하나 있었잖아요 걔 그 느낌인 것 같은데 나 야 건차 외벽도 날아가 있는데 여기? 여기 부식된 거 아까 에미랄스 맞으면서 무너진다 에미랄스가 여기 맞혔네 드론이 있어 우리 집에 누가 드론 날아다니니 아 저거 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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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레이드 당할 때마다 항상 팔린 저것도 우리 레이드 할 때마다 맨날 아니 레이드 할 때마다 저번에도 우리 총 부족한데 갑자기 저거 사가가지고 우리 총 부족한데 저거는 국룰이네 이거 쌩살을 빨리 해야 됩 이거 쌩살을 빨리 해야 됩 이거 쌩살을 빨리 해야 됩 진짜 이거 내가 볼 때는 꽂장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꽂장의 가능성이 높은 이건 레이안 아니고 이건 레이안 아니고 얘 들어와요 집안도 들어와요 뒤에 레이안 존나 배려 잠깐만 나 수리하다가 뒤에 내꺼 풀게 얘네 사람 개많아 뒤에 웨벙 쳐야돼 야야야 에이케 먹었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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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혀야 돼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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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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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사 보지구 절대 못낼지마 잼사 위치하는 분 잼사 위치 잼사 3적대 3적대 우리 코어 가운데 가운데 이거 일단 템 주시는 분들 나중에 월화해봐 마당 터래킬게요 터래킬세요 이거 수정아 안 바쁘면은 혹시 너 괜찮으면 게이트하우스 수리 좀 해줘 나 지금 하고 있다가 터졌다 이거 잠깐만 우리 게이트하우스 그 반벽 쳐야됨 이거 시체 빨려요 시체 빨려요 이거 웨스트에 시체 안 먹었으면 아직 다 시체 빨래 헬기 불 붙은거 때문에 못 넘어가는 중 내가 먹고 거기 경비에다가 방치 축제에 가야되는데 저 일단 주변 돌면서 다 잡았음 이거 웨스트하우스 게이트하우스 다 박살났음 그냥 다 네 잡고있음 잡고있음 이거 헬기 불 탄거 때문에 우리 털에 깨졌다 털에 깨졌다 이거 스크랩 헬기로 터졌고 잠깐만 웨스트로 나가야겠다 다 정리했음 다 정리했음 그냥 나와서 루팅만 하면 돼 아 어떡해 와 나 근데 방금 소리 러스트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지금 방송 보고 있었는데 좀비만에 애들이 존나게 뛰어올래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야 아니 이거 우리 에메라레스 박히자마자 우리집으로 존나 뛰어올래 진짜 존나 뛰어올래 얘네 노린거 같다 아 노린거 같다 에메라레스 타이밍 보고 박히자마자 죽는다고 템 주우러 온거 같애 이거 지금 지금 또 바로 해야되는게 얘네 또 모아놓은거 있을거란 말이온 그게 지금 샘싸 작업 먼저 해줘야돼 샘싸 하고있어 샘싸 할거야 샘싸 샘싸 먼저 해줘야돼 아 개웃기네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던 샘싸 5분만에 연결했어 아니 그러면 피해님은 5분만에 되는 일을 그렇게 미룬거에요? 아니 근데 피해님 뭐야 방금 뭐하는거지 엠마의 사랑은 개많아 엠마의 사랑은 개많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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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샘싸께 하는거야 샘싹기여 얘네 샘싹기여 샘싹기여 얘네 언니 그 절벽라인에 있어? 절벽라인? 절벽라인 엠마야 절벽라인에 아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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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명정도? 한 10명 아니 불타는 존나 쏘온줄 아 그래 아 restaurates 야 셀 또 날라와 셀 또 날라와 셀 저임 어 셀 저임 어 셀 저임 샘 싸 Best 나이스óp트 ends 둥 나이스가 아님 nah이스kadị naj스러워 야 에메랄나스 데뷔라 델질준비 띔질준비 땜질준비 안보시ometusi 아 이 kh T 엘 맞아요 야 문 담속해 문 담속해 문 담속해 문 담속해 문 담속하고 진짜 오늘 하루종일 막 치지 말아 내 이거 일단 지금까지는 재미있는데 한 두 번 더 박히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 폴을 쏘세요 그냥 몸에 폴을 들고 이제 있어야 되나요? 루프에 이거 한 두 번 더 박히면은 그때 그냥 아임수리로 바꿔놔야겠다 저거 we are sorry 우리가 잘못했어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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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옥상에 쏘고 있어서 와 레볼루시안 잠깐만 이거 이거 그럼 맨몸으로 와가지고 템 먹으려고 할거거든 밖에 죽은 사람 밖에 죽은 사람 이거 외병 외병 까진거 봐야돼 외병 먼저 까진다 체크해야돼 잠깐만 이거 침낭 뭐임? 이거 봤는데? 뭐야 이거? 그거 다 지워야돼 얘네가 쓰는게 무슨 조개모양의 양탄잖아 어 맞아 맞아 그거야 어 그거 다 지워야돼 다 지워야돼 일단 내부에 모닥불도 안보이고 잘 오갔나? 이렇게 쉬러갔나? 조심스럽게 저희끼리 타워 정도 하나 레이더 하러 가보실? 우리끼리? 우리끼리 타워야 뭐 쉽거든요 이거? 파데 그냥 날려버립니다 네 마렵긴 해 파데 날리면 게임 끝이긴 하잖아요 그거 그냥 파데 날리면 우르르 떠지거든요? 그냥 먹고 바로 파킹런하면 돼 어? 그거 낯설지 않을지도? 그정도면 한 번 해보실? 파킹런 한번 할까요? 와 뭔 운전을 이렇게 잘하냐 어? 헬기 열려 빼야된다 저 공급이 묻혔어 여기가요 타워? 네 좋다고요 뭐야 개 좆밥집인데? 침대 여기 봐올게요 이건 좆밥집 이건 타워야 타워 아직까지 마세요 아직까지 마세요 아직까지 벽부터 깔고 아뇨 침대 그냥 까시면 돼 팍팍팍 까시면 돼 오 근데 이거 정확히 오 우리 뭐야 이거 일단 여기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쏘시면 돼 쏘보고 죽나 안 죽나 확인해 오케이 마지막 한 발 한 발만 쏘면 돼요 제가 쏨 오케이 잠깐만 이거 폭발탄으로 밀어줌 문 하나 이루어야 돼 이거 문 하나 깔게요 문 하나 까고 파데 쏘면 날아갑니다 저도 안쪽에 쏠까요? 이제 여기 지금 제 자리에서 번갈아가면서 여기 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총 쏘는데 여기 오케이 쏘세요 쏘세요 이 자리에서? 한 명씩 내내 어차피 온라인에 온라인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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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어? 괜찮아? 우리 오케이 가이스 싸워야겠다 다운? 푸부장 다운? 나이스 나이스 어디 날라가나? 못 깨짐 다 날라감 너이스 야 시원하게 날라가네 뭐 떨어진거 없나? 이러고 여기에 여기에다 외관을 박아야되나? 햄을 햄이 어디 없냐? 일단 뽀렉 하나 먹었음 쟤네들 채팅으로 리투하는데요? 뭐 너희 타워 하나 가졌네 축하해 뭐 이런 느낌으로 흫 땡큐 땡큐 rand 빠지면 될때 빠죠 빠져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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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쐉 cinq 영원히 저 alleg는 놈이 뒤에kov 슬리 says 어 잠깐만 이번엔 도전 네iedzzub에 disgusting 어어 show 어디 이따가 도전요 잘못 하셨는데요 오 잠만!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괜찮아? 좀 괜찮아? 나도 괜찮아 여기가 아닌데? 아우 갑자기 렌더링 안되가지고 개처맞았네 이런 사고가 나가네 괜찮아 10분 뒤에 한발 더 쏠 수 있어 15초 있어야 돼 쟤는 진짜 못 쏘는거에요? Y19가 아니라 저기 배트 팀이에요 배트 팀이 포적이었어요 쟤네 저그 팀 애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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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렸어 미안해 지금 Y19쯤 지나간다 Y19? Y18까지 왔음 Y17까지 왔음 이제 간다 와우 와이트 툴? 이제 갈거야 이제 까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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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안싸? 나을래? 방어모드로 켜놨나보네 아 그 사이에 박 까놨나보다 아 까비 회원님 사람 왔어? 오케이 어 레이드 당하는거 같아 아 그거 지어놓은 집? 어 어디쯤이야 그 지어놓은 집은? 몰라 근데 10부터 터지는 소리가 X22 한 번 잡은 사이? 아 1번 잡은 사이? 아 1캔인가? 헬기 쏘는건 다 저인거 같은데? 그런거 같지? 와 이거 준나많아 와 시발 뭐임 이거? 버크임? 일단 모드 버려놨어 여기다 버크임 시발 저 한대도 안맞았어 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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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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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있는 M2 뭐임 이거? 바다 위에 있는 M2가 있는데 여기? 이게 뭐야? 뭐 위에 있는거야? 왜? 아 아 그 깡파 깡파하는데 거기있네 깡통 다 깨보실? 요즘으로? 뭐 이상한거 위에 있는데? 저기 위에 뭐? 랜더가 안되는데? 랜더가 안되는데 어디 위에 있는거 이미? 뭐 부기보트같은거 다였나? 이게 뭐야? 죽었는데? 이거 뭐야? 뭐 뭐야 이거? 먹어봐요 한번 무장이죠? X-22 방향으로 빠지면은 지금 보이는거 없긴 하거든요 왜? 그냥 방호복만이 보이는데 어 온다 온다 발소리 난다 에? 우리 쪽에 빠졌나봐 무기 뭐임 이거? 붙는게 또 있어? 발소리 나요 발소리 나요 발소리 났어 발소리 났어 아니 얘 바다 위에서 싸웠는데 분명? 뭐 뭐지? 괴물이긴 한데 한번 갈까요? 망원님 총 있어요? 네 저 총 있어요 괴물인데 한번 가보죠 중간비니까 어떡해 가세요 어떡해 어떡해 우리 중값 중값 파워 간다 우리 어떡해 어떡해 우리 어떡해 우리 부어야 돼 우리 부어야 돼 안 돼 여기 먹히면 또 답이 없어가지고 어어 앞에 맞다 그 차 쪽 있음? 차 쪽? 여기 뺐어? 정확하게 모르겠어 갑자기 뒤로 빠졌음 벽 뒤로 그 큰 바위로 타콜 갔다 이거 짜증나 아 뒤에 하나 더 있네 난 반복이 터졌다 그냥 우리 짝지를 올려야 될 것 같애 우리 짝지를 올려야 될 것 같애 우리 짝지를 올려야 될 것 같애 글로리아 M2 인데요 그냥 We all 다 뭘 말지 이 새끼야 방금 피해님 발소리 방금 피해님인? 어 저예요 한발 샌거 저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뭐하면 이제 걔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거 숨겨둔 거 다시 들고 와야 돼 집에 배 없나 과연 이 차에 차 키로 잠겨 있을까요? 과연 이 차에 잠겨 있니? 음? 자리에 옮겨? 컷 컷 이게 팀플이다 이 새끼야 누나 나 백마가 잡음 폴스 때미나 폴스 때미나 폴스 때미나 기다려봐 왜 타워가 이거 이거 짜증님 루틱 다 하고 왜 타워가 타워가 타워 내가 가? 에이킬이랑 에미나이스 모두들이랑 다 챙겨봐요 딱 두어 있는 거 딱 두어 있는 거 나 지금 어그로 끌게 그냥 잠깐만 찾아야 돼 얼른 챙겨 어그로 끌려 바로 간중 줄서 쪽으로 빠져서 크게 돌아가면 돼 런사 쪽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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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근데 제 생각엔 농사집 들어가 가지고 농사집 땜질 한 다음에 조롱하는 게 더 재밌을 거 같은 지금 보험 목 같은 것 졸음 컷 님들 영어 쓰지 맙시다 재니아 알아들을 듯 밭닐들 가자 들어가자 viver 싯프님이 저걸 봐야 되는데 어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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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동동 요기 뭐야? 유니야 유니야! 우리 걸렸다 뭔 소리 야 야 포.. 야 야 포소리 뭐야 어 포 포이스 포이스 고속 고속 난 킬 찍고 왔는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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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떡해 들이켰어 우리 들이켰어 우리 어떡해 테트리스 다치하면 그만이야 저쌌들 핵쟁이였다 우리 개병신인 에이 시발 아 위에서 지하철 손이 왔어 아니 어떻게 여기는걸로 여기로 들어와 아니 이건 솔직히 그 해야지 너무 그건데? 명확한데? 그냥 하지말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먹이 주지말까? 근데 왜냐면 저게 좀 안 들키고 가야되는데 그 말이 안됨 애초에 갈거면 방송을 끄고 가든지 아예 안가든지 하는게 베스트긴 했을 충분 빵풀러 새끼들 그러면은 발론한트 팀이나 가죠 네 그렇게 가죠 네 거기 깨워라 왠지 대기하고 있을거 같애 어! 어언 Cruising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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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세근대 세근대 다 들어왔어 여러분 저 못참겠으니까 그 저 이거 방금 전에 저걸로 인해가지고 일말의 감정을 못참겠거든요? 버스터콜 한 번 버스터콜 버스터콜을 해줘요 드디어 이뤄지는 거야? 가는 건가 우리? 아 싫어 이거 못참겠어요 우리 우리 보여줘? 참지 않는 거야? 이 새끼들 씨발 봉인 해제 다들 보여 제트십육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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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쟁이 드가자 드가자 핵쟁이 드가자 천 받은 사람들은 제트십육으로 뛰어서 침낭가세요 아 씨 아 바깥에 바깥에 누가 뒤쪽으로도 참 뒤쪽으로도 뒤쪽으로 이 돈 존나 많아 야 우리집에서도 내껄 어떡해 그걸 같이지가 않아 아니 야 치마 이거 내가 말한 그대로 됐어 시체가 존나 많아서 프레임이 10 이하로 떨어서 시발 너넨 나가라 나 진짜 존나 많은거 봐 문이 안 닫혀 이거 농사집을 뺐죠 그냥 무슨 기뚜라미도 있어 와 여기 원시틀 몬시 몬시 내 앞에 원시틀 앞에 문워크로 걸어가 어 아니야 뭐 도포 아니야 세명 내 형 다 문워크야 다리가 안 움직여 아니 프레임이 15 남심 니네는 줏댓다 그냥 그거잖아 나도 껴줘 축제 현장에 웃기질 못할거야 보상할 수가 없으면 여기 시체 시체 널브러진거 봐 아 에이아이 16점 농사집 뒤를 뚫쳐 농사집 뒤 에이아이 14쪽으로 가는게 알 듯 에이아이 14쪽으로 그냥 바다로 스크랩해기 버려버려 문 피겨 입에 40이라네 하하하 문에다가 프로 두 발만 천사집 뒤 fore all 흰기 헬기는 nothing 어디 clinicians 님빌 저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보이기나? 집 짓고 싶고 이제 제가 제일 아님? 나 남봉님 아직 4번인데? 저 혹시 제일 앞에 있나요? 내가 1등인데? 뭐지? 이 사람마다 다 다른가봐 지금 내가 1등임 여기 왜 랜덤이 안되지? 저 얘네 집이 없어졌음 저 얘네 집이 없어졌음 저 얘네 집이 없어졌음 깔끔해졌음 벌써 짱토록 다 밀어버린거냐고 아니 여기 시청 얼마 서있길래 전초를 어디다 지워야할지 모르겠어요 얘네 벌써 레이드 당했나요? 깔끔하셨어요 파운데이션 레이드 당한듯 뭐 하나도 없어졌음 여기 오 갑자기 생긴다 뭐야 무슨 AK로 무슨 뭐야 나 외벽안에 있나본데 이거? 네? 나 레그로 지금 외벽안에 있나보 얘네 본집안에 네? 오 나 수류탄 터지는게 계속 보여 오 메인방 저 메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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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음 저 저 메인방 메인방 3x3 3x3 오 풀 딥 풀 딥 풀 딥 풀 딥 뭐야 오 랜덤 지금 된다 랜덤 지금 된다 랜덤가 제가 렉이 풀리나본데 댕규님이다 망망이 지이 근데? 뭐야 나 풀 딥임 지금 풀 딥 아 씨발 꿈 아 씨발 꿈 뭐야 씨발 그것은 천상이었다 님들 저 어딨는걸로 보여요? 나 지금 나 농사집 쪽인데 나 지금 얘네 집 2세랜드 되고 있어 일단 얘네 메인방 싹 파악했음 일단 3x3에 지금 1층 싹 다 문 열려있음 오케이 렛츠고 아니 이거 깨끼랑 CF 침낭 깔아주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네 서버킥 뭐야 쟤? 누구 서버킥 됐음 진짜 모르겠어 와 나 헤드 겐출? 여기 그 에탑 한 대 견제해놨음 어우 렉 걸려 시리즈로 가는 중 오 갑자기 서버가 조용해졌다 스크랩이 소리 들리는데? 살리는데 살리는데 스크랩이 뺏었나봐 스크랩이 뺏는다 어 가져간다 가져간다 오케이 오케이 뺏었누 오케이 뺏었누 오케이 뺏었누 이 와중에 헬기 운전 어떻게 하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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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킥 당한다 뭐야 어? 서버 됐 서버 됐인다 이거 킥 당한거야 이거 우리 킥 당한거야 서버 핑 높은 애들 다 킥 당한거 같음 지금 어 나 나 다시 바로 튕겼음 어? 또 또 또 누구 다 튕겼음 또 누구 또 누구 킥 아니 왜 한국인만 다 강퇴하는거야 바로 또 튕겼음 어 나도 킥 당했다 그리고 나 이미 원신으로 빨간 뺏겨진거 같던데? 나도 일단은 우리가 희하겠네 재앙이긴 했음 벤을 때려버렸네 서버 입장에서는 서버 입장에선 재앙이긴 함 그치 멀쩡히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흐흫 그러니까 핵을 좀 잘 잡으라고 병신아 그러니까 이게 어드민이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개판이 난거 아니에요 교육받았다고 생각해 이제서 확실해졌다 이 서버는 관리를 못한다 미친게 여기는 답이 없다 어차피 오늘이 서버 끝이었죠 근데 서버 끝나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안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데 이건 좀 아쉬운데 어 좀 아쉬운데 솔직히 얘네들만 좀 지랄 안했으면 저기 발로팀이랑 공수성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흑마법에 손을 대버린 우리에게 근데 난 만족스러워 발짝하면서 막 채팅치는거 보니까 나도 그걸로 이미 많이 다급했다 싶었음 다급해가지고 카운터 고고 이지랄 에이 카운터 고고 이지랄하는거 보고 그리고 내가 정신중량이 없지 그치 의지의 한국인 들어가서 브이펜 키고 응 밴 해버하이 크고 있어 짠우님 집에 가셔서 그냥 중요한거 다 디스폰 시킴될 듯 아 오케이 아니 이거 로스트 한번 할때마다 어떻게 매번 세팅을 맵가리게도 하지 아니 심지어 스트리머 모드도 하지 우린 근데 지금 어떻게 맨날 적극당하는거에요 세팅을 어디까지 해야되는거야 이거 전공겜 미켰다 진짜 아 이번엔 맵가리게에다가 심지어 와 우리 근데 포 진짜 맞았는데 우리 포 두 박스 있었는데 아니 우리 포 두줄도 못 썼습니다 나 지금 저기 가서 포 다섯발 썼어 저 한발로 못 썼음 씨바라 이번엔 우리 게임도 해야될거 같은데 아니 이러면 우리 여태까지 유황킨거 너무 아쉬운데 진짜로 우리 포 지금 두 박스 있는데 아 안돼 일단 근데 저 중국 핵쟁이 새끼들은 나 벤 당하는거 보고싶음 진짜 신고하죠 확실하게 다 풀어내면 그게 좀 확실하게 벤이라도 됐으면 뭔가 좀 훈련할텐데 근데 다시한번 느끼지만 버스서클은 안하겠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재앙이긴 해요 진짜 느꼈음 서버가 그냥 재앙이래 그냥 그리고 이제 이정도일 줄 몰랐어 살짝 제가 예전에 할때는 그 핵쟁이 때문에 한번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정도로 과부하 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우 진우님 하시니까 안돼 안돼 서버가 관리가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거지 이거는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시청자들 너무 화가 나버려가지고 저분들 새로 사서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확실한건 유비분들 있는거 보면 빡쳐서 구매해서 도와주려고 온거 가 있는거 같아요 빡칠만해 이거 보면 근데 나도 이정도일 줄은 예상을 못할래 저희 서버 플레이 하시던 분들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하지만 마음 좀 많이 버려놨어 우리의 이 분노를 표출할 그 방법이 없었어 아니 님들도 봤잖아요 화면 가리고 소리 끄고 대기했는데 거기 찾아왔어 맵가리개가 뭐요? 저격이 뭐요? 그래도 가려가지고 그 정도 했지 않았을까 뭐 외국인들은 방풀을 잘 안하고 한국인이 몇 퍼센트요? 아니 근데 5일 레이더 왔는데? 와 미친새끼들 왔어 수성 가사 짜돈니 짜돈니 문 닫고 진짜 미친새끼들이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고있다가 깜짝놀랬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와 정신 승리를 너무 하는데 이거는?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도와줘 와 재밌겠다 로켓 쏘는 거 안돼 재밌겠다 포대를 여러 명이 들고 있긴 하네 와 진짜 부럽다 AK 들어봐 또는 AK 바닥에 AK 있잖아 이거 누가 땜질 해줘야 돼요 이거 이거 땜질 할 거 다 불어가지고 못할 거야 땜질은 다 짓으면 되겠구나 Хотя 제대로 그냥 paid 사람 잡는 거 많이 해봐요 사람 잡는 거 애들 뒤늦 못하게 막 우리 오픈포에다 파ки 누르면 이렇게 투고 나이스 나이스 누부인드 괜찮은다 어? 어? 엵? 꺼져 젓가락 개새끼들아 진운? 진운이는 왜? 진운이? 지금 나가서 다 잡아봐 아 곧생겼구나 용신들 다들 나가서 무장빠라 무장빠라 이게 뭐야? 아직 안 튕기는 이슴 안 튕기는 이슴 할 수 있다 자는거 무장빠라봐 highest 현재들 침대? 1명 있지 know 1명 1명 2명 2명 완전 쏙 우와 밴더슨 시체도 안남았는데 쟤네 이거 이거 짜노님 왼쪽에 왼쪽에 도래벽 왼쪽 도래벽에 시제이슨 풀무장 하고있다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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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짜노 네이키 네이키 보여줘 와 존나 속 시원하다 나이스 렛츠고 와 존나 속 시원해 이게 완벽한 엔딩이 갑자기 그냥 속이 뿡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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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뭐야 뭐야 진짜 속 시원하라 모자 하나 더있어 잡아놨어 나이스 나이스 하하 존나 속 시원하다 그냥 속이 뿡 속이 뿡 어드민 우려날줄 아네 나이스 어드민 다들 이거 채팅을 쳐줘야돼 나이스 어드민 하면서 그냥 나이스 어드민 쳐줘야돼 바로 그냥 참교유 이거 내가 봤을때 어드민이 진짜 마지막 물쯤을 잡기위해서 기다린듯 디스폰하는거 타이밍 맞춰서 온다 씨바 이제 검거 올려 축포를 써라 축포를 써라 축포를 올려라 와 인딩 좋았다 나이스 무스 쟤네 한명 유일하게 남은 애 we didn't use hacker we didn't use hacker 오 마이갓 저 새끼가 아까 밴 안당한 새끼네 저짓네 잠깐만 다 밴 당했잖아 저짓 밀어버릴거야 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얘네들 타고 스크릿에 타고 고 레츠고오오오 오오오 와우 우리가 버린 알맹이 주러가야돼 00 레이드 가자 지금 한국 IP키 안하는거 같다는데 아 23시간 뒤에 들어올수있대 아 이미 됐건 안 물러주는구나 응 안되나보다 아 아깝다 응 우리만 재밌는 거 할 거야 응 존나 재밌겠다 아 존나 재밌겠다 나도 저 자리 있었는데 아 존나 부럽다 진짜로 아 진심으로 존나 부럽다 데뷔 만족 존나는 중 즐겨버리기 어 망망이 들어가졌어요? 어 저 들어가졌어요? 지발 어 나 들어줬어 어 나 들어줬어 what the fuck? 가자 망망 가자 가자 이거 vpn vpn 키면 들어가지? 망망이 방금 vpn 킨 거의? 저 vpn 없는데? 저 vpn 없음 밴을 풀어준 거 아니야 방금? 나도 빨리 나 안 들어가져 나도 가자 같이 가야 님들 난 안 되는데 활기 운전 해 드릴게요 당신은 나 선택받은 자임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드민 플리즈 언벤 플리즈 언벤 I love you I love you 어드민 어 어 미투 아 제발 나도 로켓 설레 제발 플리즈 언벤 오우 쉣 지금은 좀 낮아질지도 프레임이 나 프레임 30만원인데? 아직 상호 계신 분들이 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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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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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 새끼 그 아침에 헬기 헬기 범하고 있어 이거죠 자 들어가자 벽 뚫어옵니다 바로 뚫어버려줘 여기 앞에 맘마이가 맘마이가 주소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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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 권차가 어디 오케이 가자 이거죠 사람들 머리에 M2 갈겨버리고 싶네요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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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터렛 여기 터렛 여기 터렛 위에 터렛 있어 터렛 터렛 나와 나와 외벽 외벽 외벽에서 나와 외벽에서 나와 다들 여기 터렛 있어 여기 내가 터렛 터렛 여기 내가 터렛 터렛 총 쏴줘야 돼 총 쏴줘야 돼 총 쏴줘야 돼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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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로켓 뚫고 1층 다 때려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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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청자들 나와줘야돼 시청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냥 터렛 탑래 탑래 자 들어가 시청자분들 안에 들어갔어 터렛 터렛 탑래 터렛 탑래 한 1층 터루켓 주로 1층 밀어 1층 맴대 1층 1층 밀면 돼 1층 lin² 한번 쏠 strawberries 들어가라 드로켓 아 잠시adh ystemή modules 아 진짜 림들아 림마 바닥 비켜 힘해 빰빰빰빰 아 하노 기 associ 수빈 도전 자루 옆에 있을 거에요 오케오케오케 오신들 미쳤다 수빈 도전 수빈 도전 수빈 도전 수빈 도전 수빈 도전 탄 이거 시청자분들 한번 체크 가능하십시오 수빈 도전 수빈 도전 수빈 도전 수빈 도전 말 타고 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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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고 가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미치겠다. 말은 또 어디서 보여온 거야, 이 사람들? 아직 산이 많이 안 빠졌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자, 득에 잼! 가만히 서줬다, 가만히 서줬다, 가만히 서줬다. 가만히 서줬다, 이거 쪼파면 누구야? 쪼파면, 쪼파면, 쪼파면! 뒤로, 뒤로 내려와, 뒤로 내려와. 내가 착각이 안 나와. 쭉쭉 내려, 쭉쭉쭉쭉. 시원하다! 꼬대 뚫어버려! 자, 시청자분들 계속 들어가, 들어가! 야, 두두분들! 팔에서 양해, 돌진! 돌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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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앞으로! 와우! 무너진다! 이거 계속, 계속 바닥 쪽만 쏘면 돼. 오른쪽 통에도 깨자! 오른쪽, 오케이, 확인! 아, 난 계속 막았어. 자, 제가 맞았어. 젠민이한테 막았어, 젠민이한테... 그냥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쭉쭉쭉 쏴, 쭉쭉쭉쭉. 와우우! 문어뜨려, 문어뜨려, 문어뜨려! 이거 그냥 멈춰있는 원시인들 그냥 다 쏩니다 이거 이거 계속 구분이 안 돼가지고 원시인들 터렛을 향해 계속해서 돌진 멈추지 말고 다른들 가줘요 망설이는 자는 죽는다 달려 멈춰 있으면 죽는다 멈춰 있으면 죽는다 돌진 계속 들어가 10포 10장 남았어 어딜 쪽으로 밀어야 됨 이제? 멈춰 있으면 죽는다 살짝 왼쪽 편 가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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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데 쏘는데 아 이제 짐프가 없어 와우 좀더 좀더 아래로 좀더 아래로 토대만 쳐줘 이거 계속 총 돌고 비비로운 애들 때문에 멈추는 원시인들 그냥 싹 다 죽일게요 아 어쩔 수 없어 미건들 아예 카운트 왔어 카운트 왔어 카운트 왔는데? 카운트 왔는데? 잡았어 잡았어 이거 시체먹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돼요 죄송해요 이거 무기 다 없어 여기 다 없어 돌보니까 아직 남아있어 이쪽으로 오면은 죽일 수 밖에 없음 멈추있지마 지나가 최대한 돌아서 가줘요 이거 센스컷 좀 당연히 우리가 헷갈릴 수 밖에 없음 이거는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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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참 넘만한 말이야 지나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렸네 이거는 참 넘만한 말이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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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총 남는 총 센스컷 안에서 살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죽을 수 밖에 없어 맞음 템 먹고 가는 애들이라서 들어갈때는 맘대로지만 나올때는 아니란다 살아서 나오면 안돼 미치겠다 뭐 저기 타워같은데도 올라타고 미쳤어 사람들 와 근데 저기 시원하다 깨끗하네 잠시만요 이거 좀 먹어 주시겠어요? 갑자기 먹고 쬐려고 하고 있어 남궁 여기도 탱인다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얘네도 좀 많은데 어 삼겹충이야 이거 야 얘 3줄 있는데? 나오세요 살려줘요 피 얼마 없네? 얼마 없나 뭔데 옆에서 옆에 나올 수는 없어 저 C4 한장 있음 내야 되는데 이거 살아나간 녀석은 없지 이제 레이드 이 정도로 끝낼까요? 저희 여기 뭐 F1 같은 거 남은 사람 없나요? 저저저저저 까미니라 까미니라 여러분 저희 여기 다 모이죠? 원신분들이랑 다 같이 여기 님들 집안으로 모여봐요 님들 이제 스탑 스탑 여러분 다 멈추고 여기 여기 다 모여보세요 님들 여기 싹 다 싹 다 모여봐 여기 여기 중앙으로 뭐야 다들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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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님이랑 QN님 여기 유튜브 하실 분들 여기 썸네일 한번씩 돌아가시면서 여기 한번씩 장면을 담으시고 여기 망망님 F1 들고 들어갑니다 F1 들고 들어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가자 가자 와 하경 미쳤다